구하리! 너 그러다 진짜 있으면 어떡할래? 있음 나오보라 해놔줘. 그 이름을 절대 크게 불렀는데 혼자 있을 때가 되면 고개를 내밀고 누구야? 진정이 하리야. 너 누구야? 역시 기억하지 못하는구나. 자, 여기 주민이랑 같은 조할 사람 없음? 쌤! 주민이 쟤 귀신 붙은 애라고 소문났어. 내가 쟤랑 친하게 지냈던 애들 다 귀신 보고 난리 났었어. 주민아! 호러룸의 드라마 기억하리.